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모바일 게임인데요 다리를 잡아서 올려주세요 뭐야? 어떻게 된거야? 어? 토치 어 잠깐만요 소리 좀 줄일게요 뭐하는거에요? 어? 가! 그렇지 아 내가 움직여준대로 계속 움직이는구나 어? 이렇게 하라구요? 샥 그리고 얘는 반대로 샥 하면은 어이차 어 먹었다 오 짜 어짜 먹었다 예에에 아 쉽네 생각보다 쉽네 이렇게 하는거구나 이제 팔을 설치해볼게요 오 팔도 설치할 수 있어? 짜잔 아 머리에다 달아버렸네 하나 이건 뭐야 헉 무기도 있네 무기를 무기를 달아줬어요 이제 어 쫘악 쫘악 이렇게 하는거야 알았지? 트윙 퓌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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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와 내가 가르쳐준대로 잘 움직이네 똑똑하네 이 친구 가 가 친구야 빨리 좀 가라 아으 아으 아 그래 아 그래 아 가 됐다 아 아 이제 로봇과 싸워보세요 아 내가 해야 되나보다 핑 핑 핑 핑 핑 이렇게 하고 다리는 헛 촥 이렇게 하고 뒷다리는 촥촥 이렇게 하고 됐어 고 핑 퓌잉 아 아 쫓아가 쫓아가 아 저리 가라고 로봇이야 공격해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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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그렇지 오오오 아야야야야야야 옳지 그렇지 아야 저 뭐하는거야 왜요 다 이겼어요 기다려봐요 땡 아 기다려보시라고 이겼다니까 와 예 이름을 입력하세요 비그뱅크1 꼭 어 이제 당신은 첫번째 벨트를 얻어서 증명해보시오 도전자여 로봇파이트 한번 해볼게요 아 설마 이거 사람이랑 하는거 아니죠 아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시작 어 어떻게 할거냐 일단은 촥 도약 도약공격 촥촥 하고 이거를 최대한 빨령 촥촥 아 됐어 촥촥 촥촥 찐 찐 찐 그렇죠 저작 공격해 공격해요 어 좁아진다 매미 좁아진다 오 짜 좋았어 잘했네 도전자여 내가 여기 잔으에게 태국기어를 주겠네 이 태국기어는 벨트를 얻을 수 있을 maid 벨트여 웬벨트여 어떻게 하라는거야 리워드 주세요 주세요 어 설마 설마 1등을 해야지 이거는 이틀 뒤에나 준다는 거 아닌가 일단 상자를 열어보자 공짜로 열 수 있어요 뭐야 아유 상자 뭐 멋대로 그냥 다 하네 오케이 오 이거는 조심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얘도 이렇게 살짝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숙여 숙이고 있어 이렇게 가자 고 스타트 자 샷 에 에 으 가 가 가라고 가라고 머리에 저거 떼면 안 돼요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들어갔어 들어왔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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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리를 좀 더 강력하게 휘둘렀어야 됐나 어 아 그래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어 그래 내가 가르쳐는 대로 잘하고 있구만 어 똑똑해 똑똑해 아유 징그러브에 존경적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할 거야 빨리 가 아 빨리 가만히시라고요 뭐하시는 거에요 저기요 저기요? 아 아 여기가 어 넘어가 넘어갔다 넘어갔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어 뭐야 로보트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잖아 이거지 이 로보트지 촥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촥 됐어 고 촥 아유 아유 로보트 이상한 기술 어 아유 아유 뒤집어졌다 아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네 얘는 아우 안되겠다 포기 상자 헉 2시간을 기다려야 돼 아니야 팔을 얻었어요 그러면 팔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레벨도 올랐네 오 뭐야 이상한거 얻었다 이거를 무기 대신 자석 자석 뭐하는거지? 점프 뛰어 점프 촥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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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촥 자석 자석 어 붙었다 자석 붙었다 하하하하하하 자석 자석 붙여 자석 붙여 로보트 로보트 자석 붙여요 딱 붙여니까 그렇지 자석 자석 하하하하하하 다른 다른 거 없나 다른거 없어요 다른거 강력한 거 없냐 강력한 거 강력한 거 강력한 녀석한번 만나보고 싶어 티켓 34개 있어요 지금 근데 아이고 아이고 10개짜리 들어가버렸네 붙여 무조건 붙여 자석 화이트 붙여 붙여 자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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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한 번에 오이? 세상에 한 번에 오이가 되어버렸어요? 아니 이럴수가? 이거는 열려면 보석이 있어야 되네 무조건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로봇트 만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쇽쇽 쇽쇽쇽 쇽쇽쇽쇽 그럼 안녕 뿅 재밌었어요 뿅